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화 연결을 해서 출연을 안 했고요. 오늘은 또 출연일입니다. 어제 이제 리뷰 못했던 것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짱 생생한 마디로 1등주의 돈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시장, 나스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바로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이던스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액면 분할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10%에 가까운 폭등을 보였죠. 이렇게 반도체주인 대장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 보통은 인텔이나 AMD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 돈이 들어오는 종목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부동산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지수가 자꾸 일어나면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냥 종목을 저가에 사놓으면 어떤 종목이든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제가 어제도 밴드에 전선 전기 관련주 종가 배팅했다고 제가 공지를 한번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전선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섹터에만 좀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출연을 못해서 리뷰 못했던 종목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편입을 약 2%대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정고점에서 추가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상당히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1차로 급등할 때는 사면은 추격 매수죠. 그래서 물론 산 다음에 더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할 때 매수하면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사면은 이게 이제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를 들어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가지고 폴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2차 상승을 위한 매집 단계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기관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상단을 돌파하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확률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자리는 사실 개인들이 지금 이제 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반대로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믿어라 그리고 돈을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현대차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라운드 최소 라운드 피겨인 30만 원까지도 좀 간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그 이제 윌리엄 오닐에 이제 컵 앤 핸들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1차 상승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오고 5일 선 눌리는 자리에서 샀죠. 그래서 SK하이닉스로 무슨 수익을 내겠냐 하겠지만은 이제 또 단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6% 정도의 상승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무조건 대형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장중에는 급등주 트레이딩도 하고 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자리에서는 대형주들도 현대차나 SK하이닉스처럼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산 거는 어제 산 것도 뭐 지금 이제 일부 수익 중인데 아직 돈이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식품관련주 편입을 할 거고요.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4만 3천 9백원에 동원 F&B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믿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F&B는 물론 지금 보면은 뭐 CJ시푸드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사조시푸드, 사조대림 등등등 지금 그 이 동원 F&B보다 변동성 좋게 급등하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몰캡 종목 중에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대장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상징적인 종목인 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관련주 중에서도 또 이제 뭐 삼양식품이 있듯이 김 관련해서도 동원 F&B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김일이, 양반김 관련주인 동원 F&B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편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 식품 쪽이 그냥 이제 어떤 내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의 이슈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식품관련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K컬처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게 아직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K문화, K컬처의 열풍으로 인해서 엔터가 전방산업으로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또 이제 이쪽이 먼저 갔고 그다음에 김이 또 이제 시작에서 알려지면서 이제 멀티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주식은 기대광으로 먼저 가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의 실적까지 땡겨서 먼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사면 제일 좋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사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이미 큰 수익이 낫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사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추구하는 것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보다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만 매매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더 저점에서 물론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확실한 구간만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동원 F&B가 오늘도 이제 조금 올라왔지만 저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52주 신고가로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편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좀 빨리 볼게요. 자, 그래서 동원 F&B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5개월 연속 상승, 금값된 검은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김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만큼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검은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동원 F&B 바로 이제 양반김인데요. 지금 이제 뭐 국내 1위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 또 실적 모멘텀까지 지금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강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K뷰티 쪽을 대체 또 이제 이어서 K푸드 관련된 어떤 기업들, 식품주들이 많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떠한 그냥 순환매적인 성격의 어떤 상승들인지 아니면은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들과 엮여서 이걸 미리 좀 선반영해서 이런 음식료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K문화 열풍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니면은 원더걸스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지금의 활동하는 아티스트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JYP의 수장인 박지정 같은 경우에도 원더걸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일이 미국의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등 그냥 우리가 컨텐츠만 좋으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너무나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경쟁력, 문화 경쟁력과 여기에 유튜브의 흥행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저는 폭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뭐 그 지금 이제 삼양그룹이 일일이 해외에 가서 유통 도매상을 뚫어가지고 흥행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이제 굉장히 막 매워하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막 몇 천만 건, 몇 억 건씩 올라가면서 뜬 거죠. 대표적인 게 BTS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사업이든 뭐든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K문화, K컬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본인의 경쟁력도 물론 있었지만 시대적 흐름을 타고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오늘 그 장이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후 4시에 공개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그 동원 FNB 1차 목표가는 제가 4만 6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